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1998년에 리그 확장이 된 이후 가장 트레이드를 많이 한 두 팀은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클랜드의 이름은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클랜드랑 가장 많이 트레이드를 한 파트너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사실은 어쩌면 많은 팬분들을 조금은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클랜드와 토론토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4시즌 동안 27번의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부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템파나 카디널스 같은 팀도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팀으로 유명하지만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선수를 키워서 선수가 성장한 다음에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다가오면 파는 팀으로 유명한데요 1998년 이후로 가장 많이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두 팀 이 랭킹 탑10에 오클랜드는 4번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오클랜드가 27번으로 1위고요 오클랜드와 켄자시티 로얄스가 19번 오클랜드와 신시네티가 18번 그리고 오클랜드와 시카고 컵스가 17번으로 오클랜드는 이 부분 10위 안에 4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오클랜드랑 토론토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트레이드를 하게 됐나 두 팀 다 컨텐더로 이름이 많이 오른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트레이드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토론토에서 단장을 지낸 JP 리치하디입니다 일명 JP로 불리는 JP 리치하디는요 오클랜드에서 빌리빈과 함께 야구 경력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 뒤로 토론토로 영입이 된 뒤에 토론토의 단장이 되고 토론토의 단장이 된 뒤에는 자신이 매치의 마이너리그 시절에 있을 때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기븐스를 감독으로 영입을 하게 되죠 토론토 팬들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가는 JP의 인맥 야구의 시작이었는데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JP가 단장을 재임한 기간 동안 토론토는 오클랜드와 무려 12번의 트레이드를 성공시킵니다 사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이 12번의 트레이드는 토론토 팬들로서는 있고 싶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론토 팬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트레이드는 없었고요 오히려 빌리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JP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가 극단적으로 불리한 트레이드가 많았고요 그 당시 JP가 먹었던 욕의 절반 이상이 이 오클랜드와의 트레이드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오클랜드와 12번이라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면서 단 한 번도 팬들을 만족시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JP였는데요 JP에 이어서 단장이 된 AA는 결국 토론토 팬들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드를 2014년 시즌이 끝나고 성사시킵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나고 오클랜드는 3루수였던 조시 도날슨을 처분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데요 AA는 적극적으로 조시 도날슨 한 명을 얻기 위해서 4명의 선수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킵니다 토론토는 브렛 라우리를 조시 도날슨의 대체자로 제안을 한 뒤에 그레이브먼, 놀린, 그리고 바레토까지 제안을 하면서 빌리빈 단장을 만족시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의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2015년 조시 도날슨은 토론토에 온 첫해 MVP를 수상하면서 토론토를 2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가 되고요 2년 동안 비워 7점대가 넘는 활약을 기록하면서 이 트레이드의 승자가 토론토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 11월 토론토와 오클랜드는 한 번 더 역사적인 트레이드를 성공시킵니다 바로 현재 최고의 마무리 중 한 명이 된 리암 헨드릭슨이 토론토에서 오클랜드로 트레이드된 거였는데요 리암 헨드릭스는 토론토에서 그 당시 약간은 계륵 같은 존재였고 오클랜드는 마무리를 봐줄 수 있는 투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암 헨드릭스를 토론토로 보냈고 토론토는 제시 차베스를 받아오는 1대1 트레이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승자는 당연히 오클랜드였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는 아니었지만 지난 시즌이 끝나고 퀄리파잉 오퍼도 받지 못하고 나온 시미언을 토론토가 데려와서 이번 시즌 시미언은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면서 실버슬러거와 골드글러브를 타면서 FA 대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빌드업 끝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선수는 바로 오클랜드의 3루스 맷 체프먼입니다 맷 체프먼은 지금 구단 컨트롤이 2년 더 남아있는 선수인데요 내년 시즌 연봉은 95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맷 체프먼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리그 최고의 3루스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2020년과 2021년 공격적인 지표가 많이 떨어진 선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토론토 팬분들은 뭔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클랜드에서 공격적인 지표가 떨어지면서 토론토로 온 선수가 2명 있습니다 바로 도날슨과 시미언이죠 조시 도날슨부터 살펴보면요 조시 도날슨은 토론토로 트레이드돼서 오기 2년 동안 오클랜드에서 타율이 3R12에서 2R 오픈 오리로 그리고 OPS가 0.883에서 0.798로 떨어졌습니다 빌리빈 단장은 조시 도날슨의 부상 이력과 이런 지표의 하락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연봉이 급격히 오를 것을 예상해서 조시 도날슨을 트레이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미언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트레이드가 아니었지만 토론토와 계약을 하기 전 2년 동안 성적이 조시 도날슨 못지않게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시미언은 조시 도날슨과는 이유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시미언 같은 경우는 2020 시즌이 단축 시즌이었고 자신은 슬로우 스타터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즌 말 성적을 보면 내가 부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2019년 성적이 나의 진짜 성적이고 2020년 시즌은 특별한 시즌이었고 슬로우 스타터인 내가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시즌이 짧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팀들이 믿지 않았고 특히나 오클랜드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믿은 토론토는 시미언을 데려왔고 시미언은 자기의 이야기를 증명해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월 5월 부진했지만 5월 중반이 지나가면서부터 MVP급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채프먼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리그 최고의 타자 모습을 보여주던 채프먼은요 2020년 단축 시즌 때 공격 지표의 하락을 보여주더니 2021 시즌에서는 공격적으로 완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토론토 팬들은 도날슨과 시미언의 예를 상기시키면서 채프먼 역시 토론토로 오게 되면 타격 성적의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수비는 여전히 좋을 것이고 타격 성적의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게 가장 필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3루수죠 실제로 도날슨과 시미언 역시 토론토로 오면서 홈런이 늘어나고 타점도 늘어나고 장타율도 늘어나는 효과가 왔고 시미언의 시즌 말에 토론토를 떠나게 되더라도 나 대신에 토론토에 와서 내 자리를 채운 선수는 굉장히 유리할 거다 그리고 자유계약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토론토를 추천한다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타격 상승에는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어떤 선수든 스프링어, 보비셋, 게레로, 테오스카 사이에 위치한다면 타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다른 팀에서보다 성적 향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날슨 역시 2015년에 토론토에서 뛸 때 도날슨 뒤에 바티스타와 엔카나시온이라는 30홈런 이상 매년 쳐주는 타자 둘이 있었고 그 앞에 도날슨이 있었기 때문에 도날슨에게 승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점을 도날슨이 영리하게 파고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입니다 토론토는 현재 선발투수와 3루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클랜드는 선발투수 3명도 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선발투수 1명과 맷채프먼을 묶어서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맷채프먼과 같이 묶일 수 있는 선발투수로는 크리스 베싯이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베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32살이 넘었고 내년에 33살이 되기 때문에 오클랜드로서는 트레이드 밸류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는 AA가 그랬듯이 맷채프먼을 데려오는 대가로 에스피나리나 발레라 혹은 케빈 스미스 같은 바로 3루수로 쓸 수 있는 대체자원을 한 명 주고 거기에 유망주 몇 명을 더 묶어서 주는 트레이드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도 시미언이 토론토로 오게 되면 성적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맷채프먼 역시 시즌 말로 다가갈수록 세부 지표에서 시미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2021년 모두 배럴 타구 퍼센티지와 하드히트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드히트 같은 경우는 2021년 조금 하락이 오긴 했는데요 시즌 말로 갈수록 다시 하드히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BA 같은 경우도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시즌 초보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미언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미언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스타터라서 그랬었고 제 생각에 맷채프먼 같은 경우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시즌 초반 조금 자리를 못 잡던 타격 자세라든지 타격 메카닉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채프먼이 토론토에 오기를 바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채프먼은 지난 몇 시즌 동안 다른 구질보다도 체인지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부분의 타자들은 패스터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패스터볼에 가장 강한 팀이기도 하고 초구부터 휘두르고 패스터볼만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비셋인데요 보비셋, 게레로 주니어, 테오스카 모두 패스터볼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체인지업을 좋아하는 맷채프먼이 와서 타순의 중간에 위치해준다면 어느 정도 발렌스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즌 토론토 타선이 가장 고전했던 게 잘 알지 못하는 투수, 처음 만나는 투수, 그리고 오프스피드볼을 즐겨 쓰는 투수들을 만나면 성격이 급한 토론토 타자들이 많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프스피드볼에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맷채프먼이 타순의 중간에 위치해준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물론 토론토와 오클랜드가 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맷채프먼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의 바람이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두 팀이고 오클랜드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내놨다면 그 중에 몇 명은 토론토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확률상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누가 온다면 많은 토론토 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의 바람은 맷채프먼이 토론토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맷채프먼 역시 도날슨과 시미언이 그랬던 것처럼 토론토로 온다면 로저센터 효과 그리고 토론토 타순의 버프를 받으면서 더 좋은 스탯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토로서도 조금 더 줘도 불리할 게 없는 게 맷채프먼 같은 경우는 이미 리그에서 증명된 수비수고요 앞으로 팀 컨트롤이 2년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토론토는 시미언과 로비레이에게 제안한 퀄리파잉 오퍼로부터 보상픽을 얻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을 조금 더 이 트레이드에 얹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내피셜이 많이 들어간 토론토와 오클랜드의 트레이드 이야기 그리고 맷채프먼이 토론토로 오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